이재명 당대표가 주 4일 공약 이행을 몸소 실천한다는데 자 여러분 한다는데 자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판소리 아니에요 네 판소리 아닙니다 자 자료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자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판 일정이 주 4일 다 잡혀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아니 이 4일을 주 일주일이 있는데 4일을 재판을 출석한다 일요일 뭐 정자호텔 화요일 대납 뭐 변호사비 대납 수요일 대북송금 금요일 선거법 이거 이거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 주 69시간 가로사로 사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요 김예림 양이 트위치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정지 먹고 어제 풀렸는데 정작 체리들은 노짱 콘서트 멈출 마음이 전혀 없어요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넘어가요 어떻게 된거죠 칼라행중 기자 칼라행중 기자 오늘 안왔습니까 다음 뉴스바에 또 조금 더 풍성하고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